멕타이를 못 매서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러는데 멕타이를 못 매서 그러는데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는 방법이 다 틀려가지고 네,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, 정말 감사합니다 아, 네네 아,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네네 아, 네 아, 네 지금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자전거 잘해요, 다수 아, 됐네 자, 파이팅, 아버지 잘해요 아, 네, 감사합니다 오케이, 오늘 회사인데 회사에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요 2017년에는 좀 잘 돼요 젊은이가 잘 돼야지 먼지 하나 앉았는데 땡이 좋아요 아, 네 아, 감사합니다 아, 네 이거 들고 있어요, 따뜻하니 너무 오랜만에 매서 예쁘진 않은데 아,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,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, 저 괜찮습니다 호텔에다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, 추워라 이거 손이 캄캄 오르네 어휴 가만 있어봐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아, 저 괜찮아요 아, 저 괜찮아요 이거 가져가 나는 괜찮아 따뜻해 아,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길치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네, 연주 꼭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